1. 카르노 사이클의 가역 순서를 옳게 나타낸 것은? 4. 단열 압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2. 기상 반응계에서 평영 상수가 로 표시될 경우는? 1. 평영 온압물 물이 이상기차와 같은 거동을 할 때? 3. 다음 중 경로함수에 해당하는 것은? 3. 열 4. 다음 중 등엔 트로피 과정은? 4. 가역 단열 과정 5. 내연기관 중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으로 흡입 행정은 거의 정압에서 일어나며 단열 압축 후 전기 점화에 의해 단열 팽창하는 사이클은? 1. 오토 6. 이상 용액의 활동도 개수 감마는? 4. 감마이 7. 어떤 가스 1g의 정압 비열이 온도의 함수로서 다음식으로 주어질 때 개수 온도를 0도씨에서 100도씨로 변화시켰다면 이때 개의 가해진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4. 26.93 8. 실제 기체 압력이 0에 접근할 때 잔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잔류 엔탈피와 잔류 엔트로피 모두 0에 접근한다 9. 순환법칙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식은? K는 등호 납축률이다 3. 10. 흐름연량계를 이용하여 엔탈피 변화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열량계에서 측정된 열량이 2000W라면 입력 흐름과 출력 흐름의 비엔탈피의 차이는 몇 AG인가? 단, 흐름연량계의 입력 흐름에서는 0도씨의 물이 OGS의 속도로 들어가며 출력 흐름에서는 3기압 300도씨의 수증기가 배출된다 12. 반데르발 시식에 맞는 실제 기체를 등온가역 팽창시켰을 때 행한 일의 크기는? 1. 12. 용액 내에서 한 설분의 표계시키 개수를 표시한 식은? 3. 13. 평형에 대한 다음 조건 중 틀린 것은? 2. 14. 평형의 조건이 되는 연력학적 물성이 아닌 것은? 4. 엔탈피 15. 삼성분계의 기획상평형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변수의 수는 몇 개인가? 3. 3개 16. 0도씨 2ATM의 물 1kg이 100도씨 2ATM의 물로 변화였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몇 kcal인가? 3. 0.312 17. 부피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나타낼 때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의 관계를 나타낸 식으로 오른 것은? 1. 18. CP는 5kcal인 이상 기체를 25도씨 1기압으로부터 단열 가역과정을 통해 10기압까지 압축시킬 경우 기체의 최종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2. 470 19. 설탕물을 만들다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아무리 저어도 컵바닥에 설탕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의 자유도는? 2. 2. 20 이상 기체가 P1, V1, T1의 상태에서 P2, V2, T2까지 가역적으로 단열 팽창되었다. 상관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2. 22. 0도씨 0.5ATM 하에 있는 질소가 있다. 이 기체를 같은 압력하에서 20도씨 가열하였다면 처음 최적의 몇 퍼센트가 증가하였는가? 3. 7.33 22. CO2 25VOL%와 NH3 75VOL%의 기체 혼합물 중 NH3의 일부가 산에 흡수되어 제거된다. 이 흡수탑을 떠나는 기체가 37.5VOL%의 NH3를 가질 때 처음에 들어있던 NH3의 몇 퍼센트가 제거되었는가? 2. 80% 23. 정상상태로 흐르는 유체가 유로에 확대된 부분을 흐를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은? 1. 유량 24. 습한 쓰레기에 71WT% 수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 수분이 60%를 증발시키면 증발 후 쓰레기 내 수분의 조성은 몇 퍼센트인가? 2. 49.5 25. 1.5WT% 나우 수용액을 10WT% 나우 수용액으로 농축하기 위해 농축 증발관으로 1.5WT% 나우 수용액을 10000kgh로 공급하면 시간당 증발되는 수분의 양은 몇 kg인가? 4. 850 26. 실제 기체의 거동을 예측하는 비리얼 상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제사 비리얼 개수는 온도에만 의존하는 상수이다. 27. 37WT% NH3 용액의 노르말 농도는? 2. 7.2 28. 반대수 좌표계에서 직선을 얻을 수 있는 식은? 2. F는 에브 29. 에틸렌 글리콜의 열용량 값이 다음과 같은 온도의 함수일 때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의 온도 범위 내에서 열용량의 평균 값은 몇 칼로리지 도씨인가? 1. 0.60 30. 30kg의 공기를 20도씨에서 120도씨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1. 720 20. 31. 정압 비열 0.24kcal 도씨의 공기가 수평관 속을 흐르고 있다. 입구에서 공기온도가 21도씨 유속이 90m 매초이고 출구에서 유속은 150m 매초이며 외부와 열교환이 전혀 없다고 보면 출구에서의 공기온도는? 2. 13.8도씨 32. 다음 중 국부속도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은? 2. 피토관 33. 온도에 민감하여 증발하는 동안 손상되기 쉬운 의약품을 농축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2. 증기공간이 절대 압력을 낮춘다. 34. 고체건조의 확률건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주로 고체의 임계함수량 이하에서 확률건조를 할 수 있다. 35. 추출에서 추료에 취재를 가하여 잘 접촉시키면 이상으로 분리된다. 이 중 불활성 물질이 많이 남아있는 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추잠상 36. 증류에서 일정한 비밀발도의 값으로 이를 가지는 이성분 혼합물을 90mol%인 탑이 제품과 10mol%인 탑이 제품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최소 이론 단수는? 3. 6. 37. 노즐 흐름에서 충격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급격한 압력 감소로 생긴다. 38. 흡수 충전탑에서 조작선의 기울기를 LV라 할 때 틀린 것은? 4. LV의 최소값은 흡수탑 항우에서 기획간의 농도차가 가장 클 때의 값이다. 39. 룰 문쇄기에 상당 직격 4cm인 원료를 도입하여 상당 직격 1cm로 문쇄한다. 문쇄 원료와 룰 사이의 마찰기수가 1대 룰 지름은 약 몇 cm인가? 4. 18.4 40. 운동점도의 단위는? 2. M2S 41. 전류식 비례 제어기가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의 범위로 온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제어기는 출력 전류가 4mA에서 20MA까지 도달하도록 조정되어 있다면 제어기의 이득은? 2. 0.2 42. PD 제어기에서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가 들어올 경우 제어기 출력 형태는? 3. 43. 엔티 리셋 와인드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오프셋을 없애는 동작이다. 44. 다음과 같은 2차계의 주파수 응답에서 감쇄, 개수값제 관계없이 위상의 지연이 90도가 되는 경우는? 1. 다시 1일 때? 45. 인계에서 Y의 최종값은? 1. 10. 46. 다음 그림과 같은 애기 제어계에서 제어 밸브는 아토형이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제어기 동작 방향은 다이렉트, 즉 제어기 이득은 음수여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특성식을 갖는 개가 있다면, 이 개는 라우스 시험법에 의하여 다음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 1. 안정하다. 48. 동적 개를 전달함수로 표현하는 경우를 옳게 설명한 것은? 2. 비선형계를 선형화하고 전달함수로 표현하면 비선형 동특성을 근사할 수 있다. 49. 다음 그림과 같은 제어계의 제어계의 전달함수는? 4. 50. 온도 측정장치인 열전대를 반응기 탱크에 삽입한 접점의 온도를 TM 유체와 접점 사이에 총열 전달 개수를 유, 접점의 표면적을 A, 탱크의 온도를 T, 접점의 질량을 M, 접점의 B열을 CM이라고 하였을 때 접점의 에너지 디수 지식은? 1. 52. 다음 블록선도의 닫힌 루프 전달함수는? 2. 52. 1차계의 단위계 단응답에서 시간티가 2타우일 때 퍼센트 응답은 약 얼마인가? 3. 86.5% 53. Y는 P1X 플러스 마이너스 픽처엑스의 블록선도로 옳지 않은 것은? 4. 54. 어떤 2차계의 댐핑 레이셔가 1월 2일 때 유닛 스텝 이스폰스는? 3. 무진동 감수의 응답 55. 아날로그 개장의 경우 센서 전송기의 출력신호, 제어기의 출력신호는 흔히 4에서 20mA의 전류로 전송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에서 150도씨 범위를 측정하는 전송기의 이득은 20-150mA도씨이다. 56. 다음 함수를 라플러스 변환할 때 올바른 것은? 2. 57. 다음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정치 제어일 때 오른 상관식은? 4. M은 GCC1 58. 다음 중 캐스케이드 제어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특성을 가진 경우는? 3. 59. 어떤 공정에 대하여 수동모드에서 제어기 출력을 10% 계단 증가시켰을 때 제어 변수가 초기에 5%만큼 증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원래 값보다 10%만큼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공정이 역동작 공정임으로 PLD 제어기는 정동작으로 설정해야 한다. 60. 인신호의 최종값은? 1. 2. 61. 나우 제조에 사용하는 격박법과 수음법을 옳게 비교한 것은? 4. 전류밀도는 수음법이 크고 제품의 품질은 수음법이 좋다. 62. 무기화학물과 비교한 유기화학물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가연성이 있고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 63. 카프로라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시클로해산로 녹사임을 황산처리하면 생성된다. 64. 석유정제에 사용되는 용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3. 용제의 비점과 추출성분의 비점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 65. 암모니아 산화법에 의하여 질산을 제조하면 상압에서 순도가 약 65% 내외가 되어 공업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 순도를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H2SO4의 흡수제를 첨가하여 삼성분계를 만들어 농축한다. 66. 질소 비료 중 이론적으로 질소화미량이 가장 높은 비료는? 4. 요소 67. 일반적으로 고분자 합성을 단계 성장중압과 사슬 성장중압반응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단계 성장중압은 중간에 반응이 중지될 수 없고, 중간체도 사슬 성장중압과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다. 68. 가성소다 전해법 중 수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암알감 중 나항량이 높으면 분해 속도가 느려짐으로 전해질 내에서 H2가 제거된다. 69. 분자량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지몰로 이루어진 5개의 고분자가 각각 50, 100, 150, 200, 250kg이 있다. 이 고분자의 다분산도는? 3. 1.2 70. 프로필렌에서 쿠멘의 합성 반응으로 오른 것은? 2. 알키와 반응 71. 감압 종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된 석유화학 제품으로 오른 것은? 3. 나프타 72. 부식 전류가 커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용존 산소 농도가 낮을 때 73. 황산 제조 방법 중 연실법에서 장치의 능률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조업하기 위하여 개량된 방법 또는 설비는? 2. 퍼터슨 타워법 74. 에폭시 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열에는 안정하지만 강도가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75. 화합 비료를 토양 12시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주된 원인으로 오른 것은? 3. 황산 이온 76. 인삼 11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산소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몇 대린가? 3. 28 77. 일반적으로 니트로 반응을 이용하여 벤젠을 니트로 벤젠으로 합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2. H2SO4 플러스 HNO3 78. 인광석을 산분해하여 인산을 제조하는 방식 중 숙식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아세트산 분해법 79. 다음 중 IV 화합물 반도체로만 나열된 것은? 2. 아예지 80. 일반적인 공정에서 에틸렌으로부터 얻는 제품이 아닌 것은? 4. 염화 알리일 81. 다음과 같은 평행 반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원하는 생성물이 S라면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조절해 주어야 하는가? 1. CA를 높게, CB를 낮게 82. 어느 조건에서 스페이스 타임이 3초이고, 같은 조건하에서 원료의 공급률이 초당 300L일 때 반응기의 최적은 몇 대린가? 4. 900 83. 평균 체류 시간이 같은 관형 반응기와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 AR로 표시되는 화합반응이 일어날 때 전환율이 서로 같다면? 2. 반응의 차수는? 1. 0차 84. 회분기에서 반응물 A의 전화율 XA를 옳게 나타낸 것은? 4. 85. 총매 작용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총매 작용에 의하여 평형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86. A 플러스 BR인 비가역 기상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험 데이터를 얻었다. 반응 속도식으로 오른 것은? 3. 87. 크기가 같은 플러그 플로우 반응기와 믹스트 플로우 반응기를 서로 연결하여 다음에 2차 반응을 실행하고자 한다. 반응물 A의 전환 1이 가장 큰 경우는? 1. 88. 불균질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어떤 단계가 비선형성을 띄면 이를 회피하지 말고 충과할 속도식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9. 균일계의 가역 1차 반응 2흐분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로부터 반응이 시작하여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전환율이 85%였다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3. 5.67. 90. A 플러스 BR. RR은 1.0C에 1.520.3과 A 플러스 BS. RS는 1.0C에 0.521.3에서 R이 요구하는 물질일 때 A의 전환율이 90%이면 호나크름 반응기에서 R의 총괄수율은 얼마인가? 2. 0.45. 91. 다음 반응이 회분식 반응기에서 일어날 때 반응시간이 튀고 처음에 순수한 A로 시작하는 경우 가역 1차 반응을 옳게 나타낸 식은? 1. 92. 1차 반응인 AR, 2차 반응인 AS, 3차 반응인 AT에서 S가 요구하는 물질일 경우에 다음 중 오른 것은? 3. 중간 수준의 A농도에서 혼합부른 반응기를 쓴다. 93. C3H5CH3 플러스 H2C5H6 플러스 CH4의 톨루엔과 소수의 반응은 매우 빠른 반응이며 생성물은 평형상태로 존재한다. 톨루엔의 초기 농도가 EMOLL 수소의 초기 농도가 4MOL1이고 반을 900K에서 진행시켰을 때 반응 후 수소의 농도는 약 몇 모렐인가? 3. 2.01. 94. 그림에 해당되는 반응 형태는? 4. 95. 온도가 27도씨에서 37도씨로 될 때 반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약 몇 칼로리몰인가? 3. 12810. 96. 반응물 A는 1차 반응 AR에 의해 분해된다. 4. 다른 2개의 플러그윤반응기의 다음과 같이 반응물의 주입량을 달리하여 분해 실험을 하였다. 2반응기로부터 동일한 전화율 80%를 얻었을 경우 2반응기의 부피 BV2V1은 얼마인가? 4. 2. 97. 플러그 흐름 반응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할 때 D와 같이 연결할 때 D와 E에서 같은 전화율을 얻기 위해서는 뒤쪽으로의 공급속도 분율 DT값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3. 5-18. 98. 틸레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틸레 개수는 가속도와 속도의 B를 나타내는 차원수이다. 99. 우유를 저온 살균할 때 63도씨에서 30분이 걸리고 74도씨에서는 15초가 걸렸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약 몇 케이지의 이몰인가? 3. 422. 100. 1차 직렬 반응이 일 경우 볼 수 있다. 이때 K의 값은? 2. 9.5의 S-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